안녕하세요 저스트 리액트입니다 헬로우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곡을 하려고 뭐였죠?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자랍 샤키라의 콜라보레이션 리액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자랍에 대해서 제가 정보가 많이 없었는데 굉장한 아티스트였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이자랍의 뮤직세션스 컨텐츠에 대한 리액션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리액션 해볼 건데요 이자랍과 퀘베도라는 스페인 래퍼이자 가수 아티스트가 만났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라틴 음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퀘베도 비자랍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자막이 있어서 좋다고요 살짝 일렉트로닉 기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왜이렇게 집해 웨눈사이네스 이 콜라 노타 랩피디오노 디에롤 라트레 베레모 토다 라 노치 노 도미모 빌드업이 되고 있네요 안도레산돌라 요파 려페티 롯다에 호우! 오 이런 바이브구나 안도레산돌라 요파 려페티 롯다에 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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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공작 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찍는 비디오들을 좋아합니다 오 Ș네어가 기본적으로 비자랍은 살짝 릴렉을 기반으로 한 음악을 하는 프로듀서 같아요 서서히 또 빌드업 되겠죠? 오오오 휘닝 비트랑 진짜 살떡인 랩을 하고 있네요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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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네 와 노래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EDM을 기반으로 한 음악들은 여름에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자랍의 프로듀싱 능력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와 노래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을 다 하입시킬 수 있는 그런 비트를 만드는 것 같고 곡에 함께 참여한 퀘베도라는 아티스트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묵직한 톤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비트랑 굉장히 어울리게 랩을 했던 것 같아요 랩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그 뒤에 주는 희열감들 있잖아요 그 희열감을 되게 느끼게 해준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정보가 없어요 사실 알아보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어떤 아티스트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될 수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노래를 또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눈을 얘기하지만 페이트리온 많이 와주세요 페이트리온에 지민 영상 많이 올리거든요 제가 또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영상도 올리고 저희 브이로그도 올리고 네 아무튼 너무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비자랍이라는 아티스트의 노래를 또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Vamos! Vamos! Thank you for yours for thanks That's a little more I don't wanna k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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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wanna know